저는 빠지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번도 미니백으로 안봤어요 미니백으로 안봐야겠나 자리당 보죠? 차 타고 가야지 이제 가잖아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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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는 건 반칙 아닌가요? 차 타는 건 이거 차 타는 건 되뇌 차 타는 건 되뇌 대근데 차를 못 타봤나? 그 고향 쪽에서 어제 킹크랩 먹었는데 눈에 힘자가 보이더라 처음 먹었어 처음 킹크랩 먹었다가 쇼크 살 뻔했어 너무 맛있었어 진짜 처음 먹어 25년 이상 쇼크 살 뻔했네 어 뭐야 반대네 원투데이 하시나 보게? 헬시 쪽이라니깐 바로 오른쪽으로 가야 돼 다리 건너야지 다리 가서 건너야지 다리 가서 건너야지 아니 잠깐 본인들 다리 건널 거예요 무조건 건너야지 하루 이틀 안아? 정평해야지 오토바이 타야죠 오토바이 저토마이 상징이죠 근데 여기 오디오 진짜 개실인다 이거 여포모드는 오토바이가 제일 좋아 오토바이가 진짜로 건네는 애들 다 잘 어울리잖아 죄송한데 그쪽은 여포 아닌데 자꾸 흉내내야 돼 아니 니가 나를 뭔데 평가해 니가 뭔데 아니 진짜 제 앞에서 잘하는 집 양목은 나 독일차에서 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니 무슨 짜신감이야 저희 둘이 대결이에요 사실상 아니 죄송한데 두 분이서 싸우실 거면 나가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오세요 그냥 저 X같이 생긴 새끼야 계속 시비 걸이잖아 지금 X같이 생긴 건 둘 다 X같이 생긴 건데 왜 두 분이서 그렇게 싸워 존만 하신대 키가 제일 원래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원래 아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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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걸 한 번 살려주네 깔끔했어 샀죠 양아 써야죠 남자 써야죠 아 근데 이러다가 또 벌써 41명밖에 안 남았어 이거 핵? 지상아 잡으러다니라야지 잡잖아 다리 건너라며 건들면 세야지 건들면 세야지 이러고 이따 보듯하기만 해봐 진짜 나이스 킬이 많이 되셨었던데? 오오 나이스 경 conditioner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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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날 boun 야아아아아 근데 4킬이면 나쁘잖아 4킬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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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정도예요 예 4킬이면 나쁘잖아 4킬이면 만... 괜찮은정도야 진짜로 야 일단 일단 This was the first time 이 집에서 아니 근데 이거 게임소리 입 contre신거죠 네 말 정말 시청자님들 회사하셔서 이렇게 컨트롤 해놓으세요 게임 소리 그거 일부러 끈 거래요 근데 게임 소리 안 꺼도 돼요 너무 오지랖이였어요 네 너무 오지랖이였어요 자기가 끈 거예요 자기가 끈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와 살벌하다 진짜 와 이거 어떡할텐데 아니 잠깐만 감 잡힐 때 서리할때 이거 입고 가사관 안 돼 서리할때 이거 입고 가사관 안 돼 이거 자꾸 잠궈드릴게요 무라일제 무라일제 아니 자신 있으십니까 개방님 아니 그 자신이고 나발이고 간에 키보드 좀 닦으세요 뭐하시는 뭔지 다 죄송합니다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안 돼서 아 죄송합니다 오늘만 봐드릴게요 네 확실히 키가 작으니까 끌린다 밑에 엉덩이 밑까지 내려가네 엉덩이 밑까지 키는 당신하고 저하고 개차로 하는데 누가 보면 180인줄 알겠어 아니 이거 들어가서 세팅하셔야 되거든요 세팅할게 있나 근데 세팅 어려울거야 들어가서 딱 세팅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이렇게 다 바꿔놨거든요 세팅 그거 총이 하고 해야 돼요 손 떴다 손 떴다 손 떴다 손 떴기 시작했죠 아니 아니 죄송한데 손을 왜 이렇게 떠세요 수전증에 예? 공고 나왔는데 납땜하고 나서 수전증이 생겼어요 아 공고하고 공고해서 납땜 때는 수전증이 생겼다고요? 네 공고 손과 발 다 떨어져 아니 그래요? 아니 이거 세팅해주시고요 예 지금 멘붕이 하는데 대신 해주실 수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어폰 껴주시고요 아 이어폰 있죠 예 이어폰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기조됩니다 근데 깰박 선수는 원래 싸플 자체가 안되는 선수 아닌가요 이어폰 빼고 할래 형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아니 손을 왜 이렇게 떨어 진짜 아 왜 이렇게 떨어 왜 이렇게 손을 왜 이렇게 떴세요 네? 어? 아니 괜찮으세요? 손떠는 거 괜찮으세요? 예? 어어 진짜 무슨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저한테 킹크를 먹으면 생각나는 안 되죠 아 좋아서 그런 거 안해 아 또 밀벨 아 또 밀벨 아 빨리 닫고 올게요 아 빨리 닫고 올게요 아 빨리 닫고 올게요 아 이제 소리 왜 이렇게 커? 하하하하 이게 못한다니까 손이 너무 이거는 이거 학교안이 밀벨죠 아 밀벨죠 이거는 밀벨 게임 소리 게임 소리 나죠 여러분들 어 밀벨 게임 소리 이제 날 거예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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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칭키 찍으실 거 같은데 포.. 포칭키 찍으실 거 같은데 일백하셔야 일백하셔야 아니 대범수 룰도 숙취도 안 하고 지금 간다 지금? 어 게임 소리 조금만 줄여드릴게요 형님들 네 아니 잠깐만요 이거 공병.. 평평성이 어긋나지 않아요 저거 할 땐 게임 소리가 너무 컸는데 어? 근데 깨방님은 또 이렇게 에.. 해드려야죠 아 지금 괜찮죠 이제 매우 안 괜찮고 그.. 너무 큰데요 진짜 아니 좀 더 줄여드려요? 이거 진짜 귀촌 무너지겠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좀 줄여드릴게요 야 어느정도 그렇게 커? 아 됐나요 됐나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야 옵션에서 줄이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옵션에서 줄이면 되는데 옵션에서 안 줄여 어? 예? 안 들려요 너무 커서 안 들려요 아니 옵션에서 줄이면 된다고요 깨대시니? 좋은 생각 다 내려와서 줄이죠 다 내려와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깨박씨 저 안 끼키를 컨트롤로 바꿔놨거든요 말씀 드리지마세요 예? 안 끼키가 컨트롤이에요 안 끼키를 제가 바꿔놨거든요 지금 바로 해야돼 지금 바로 해야돼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다는게 잠깐 깜빡했네 야 옵션에서 오셍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일단 밀벨 진짜 많이 떨어졌어 어어 죄송한데 저 이건 왜 퐜다 이거 해가 아니에요 해겨야 내지 해겨야 대asy 아니! 그 갈 줄 알았어요 비행기 탔 시간이 저도 많고 laimer 뒤통수가 간지르게 왜 będziemy 못 했냐 뒤통수가 간지르게 아니 잠시만요 아니 괜찮으세요? 0킬 하셨거든요? 지금 약간 화난 것 같은데 얼굴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겠어요? 얼굴이 뿔이 나셨네요 게임인데 재밌게 합시다 너무 뿔 났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쇼크살라 쇼크살라 이거 바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 파리 오디오? 어 제가 알겠는데요 아 근데 제스나 좀 세 제스나 좀 세 밀배학교 모르는 거야 밀배학교 솔직히 모르는데 스나도 거품이 많긴 했어 이거 스타트 버튼 자 바로 세 번째 타자 제스나니가 나왔습니다 실력 방송으로 가면서 선비 컨셉 바뀌었는데 얼마나 잘해졌는지 한번 보자 제스나니 한번 가볼게요 근데 스나도 맨날 차 타고 멀리 가서 파밍하는 거 알지? 그렇지 짤 파밍하면서 짤 파밍하면서 안전하게 선비메타 선비메타 아유 이제 집 밖에서는 안 괜찮겠어 스나 맨날 간만 삿갓 이런 것만 쓰다가 이거 팜투스는 괜찮겠어? 어디 기아집으로 이사가? 괜찮네 어? 상투투고 엔우라면서 오케이 자 일단은 아까 전에 사운드 괜찮았죠? 네 사운드 사운드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 타자 제스나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시험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빨라 확실히 반대인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반대 아닙니다 기본으로 하고 하는 게 낫지 않나 기본으로 하고 어? 뭐야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만져 어 아니 괜찮나요? 오 왜 이렇게 빨라 개빨라 이거 혹시 DPI가 어떻게 되나요? DPI 1200여 아 1200여? 1200여? 우리 집에 3배인데? 1200 1200 죄송한데 전 진짜 끝난 건가요? 아직 1분이 남았습니다 아직 1분이 남았습니다 아 예예 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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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봉쓰는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도 진짜 긴장이 돼가지고 무조건 이게 킬을 잘 못해 어 아니 해보셨는데 4킬을 했으면 왜이렇게 떨리냐? 4킬 와 이게 뭐라고 떨리지? 저는 솔직히 별생각 없었어요 이거 학교 아닌가 이거 학교? 이거 학교 아닌가 학교 등교해야죠 학교 등교해야죠 네 밀베죠 아 이거는 밀베네요 마우스 왜이렇게 커? 아 원래 마우스 뭐 쓰시는데요? 저요? 미키마우스 씁니다 콤퓨오오라이요 예예 미키마우스 씁니다 저요? 예 전 미키마우스 있고 아 그래요? 예 예 밀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제스단이 진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온라인 여포지 온라인 여포 이거 오프가가지고 광탈했잖아 너 한번 그치? 오프가가지고 한번 광탈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 틀려요 진짜 온라인은 그 직구석에서 이거 다 세팅된거랑 아예 틀리기 때문에 어 한번 볼게 뭐라는 거야 바로 광탈하면 닉네임 지금 버스나로 바꾸자 깐스나나 버스나 뭐야 이거 밖에 없어? 오 오 오 오 진짜 드럽게 재수없다 드럽게 재수없어 빤스나 빤스나도 괜찮은데? 빤스나 버스나 와 재수나 와 카오팔 잘 쓰세요? 카오팔 카오팔 주총 장전 안되네 해적단 애들은 다 카오팔 나오면 눈이 돌아가요 카오팔로 잡아야지 카오팔로 잡아야지 이걸 재나 총 덮는데 총 덮는데 와 와 역시 총이 없었잖아 됐어 아 아니 이건 아니 한 대도 못 맞췄어 마우스 키가 고장난 거 같은데 이건 아닌데 뭐야 방금 보면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한 마디를 못 맞췄잖아요 지금 이거 한마디로 두마디로 깨박 샜죠 깨박 깨박했죠 깨박 어이가 없네 카오팔 이겨버리네 너무 잘됐다 끝났다 와 어이 삼각반은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깨박씨 삼각반은 입으면 안 됐죠 애초에 레어템으로써 레어템으로써 입으면 안 되죠 전시해두자 여기 밀베에다 옥상에다 전시해놓고 나가자 스나씨 와 이거 진짜 와 오늘 최고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삼키리아 나가는건데 여기 없으면 어떡해요 아아 많이 내렸지 없으면 자기장에 맞고 쇼크 사왔어야죠 그러면 밀베에 계셔야지 노릇 지키세요 로마에 왔으면 맞죠 룰이 그러니까 삼키리아 나가는거 아니 진짜 없다고 생각하면 나가셔도 돼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 자기장 맞고 박제되는건 아니에요 박제되는건 아니에요 잡으러 가야지 아아아아 밀베 한번더 안웅티나죠 이건 뭐야 좀도둑새끼도 하고 왜 이렇게 차가가 있는건데 아 뭐 보이지 넌 뭐 뭐 먹으러 가시는건가요 아 사백 아 사백까지 있다 아 너무 잘 됐던데 파밍이 나가자 아아 그만해라 파밍 파밍은 사람 파밍이지 무조건 아 근데 제스나님 이렇게 갱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잘하네 어 집중하고 있어 귀가 안들리나 어디 안 들려? 듣고 있나 지금 일단 1킬 중이죠 1킬 중 지금 1킬 중 지금 1킬 중 그렇죠 올라가서 이제 시야를 확보하면서 바로잡으러 가야지 카우캐스도 한번 보고싶다 카우캐스도 한번 보고싶다 오 뭐야 아 아 아 아 아 너무 양악이다 오 이거 제가 사빠하면 안될까요? 레이팅 높아지는데 제가 사빠야될까 점점 높아지네 풀파츠네 선비 위험인가 와 선비샷이 말이 안되네 와 진짜 깔끔하게 잘한다 소쿠는 보정기가 나 소쿠는 보정기가 나 소쿠는 보정기가 나 죄송한데 그쪽 개차반이니까 지식임마냥 그냥 자꾸 훈수도지 마세요 이세돌이세요? 자꾸 왜 봐줘가는 옷이죠 아니 진짜로 아니 너 뭐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금? 저는 방금 했어요 어이가 없네 저거 왜 저는 이미 했어요 광사를 했고 그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철탑에서 한번 걸리면 빠지기가 힘들어 철탑을 야 아 밀배 너무 안 내렸다 근데 인간적으로 아 아니 오늘 일단은 수장으로서 이렇게 멤버들 활약하는 거 보니까 어 아 너무 뿌듯하네요 진짜로 아 뿌듯하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 게임에 나오면 이 조동아리가 담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치 그치 죄송한데 저는 0킬로 활약했는데 뭐 하셨는데 자꾸 저를 어 좀 멘탈을 깨시는 거 같은데 활약하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활약을 못 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쪽은 일단 나온 거부터 와쿠 자체가 활약을 하고 있어요 오 오 딴 애가 쏜다 딴 애가 백옥 쪽에서 샀네 백옥 쪽에서 샀죠 아니 이제 이거 한 명 있는 거 알았으니까 저거 남은 거 하나 잡기 전까지 근데 스나씨는 밀벨 못 벗어나요 그렇죠 오 맞네요 지금 3킬를 못 했기 때문에 어 맞죠 스나씨는 밀벨 못 벗어납니다 예 초조해지는 스나씨 손떠면서 어어 저 백옥 쪽에서 샀죠 백옥 쪽에서 그러네 이거 런을 못 하겠네 이거 어 아니 근데 시X 무슨 대회 왔어요? 아니 뭐 한 마디를 안 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상금이 상금이 백만 원이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도 그 아 맞네 1등 상금 있네 1등 상금 백만 원이잖아 1등 상금 백만 원이에요 진지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임하셔야 돼요 진짜로 시청자분들도 이런 거 알려줘야 해요 잘하는 사람들 거 보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아니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스나씨 근데 방송보다 아니 그러실 거면 막 노동을 하러 가서 지금 돈을 벌러 가서 게임 마우스 키보드 내려놓고 돈을 벌러 가서 그냥 방송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벌러 왔네 죄송한데 당신도 사키라면서 완전 진지 빨고 했어 저런 시간에 오늘 진지충 사운드까지 울리셨잖아요 맞지 상시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샷건 칠다다가 아니 저는 샷키보드 아니까 이렇게 넌 빨라 봤거든요 살짝 이렇게 도망가는데 아니 근데 샷건 칠 때 원래 이렇게 치대 이렇게 주먹이 있는 거야 안 잡았는데 열 받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지 어 어디다 어디다 잡으러 가야지 차 타고 도망갔다니까 알지 알지 2킬 끝인 거야 아 가잖아 가잖아 바로 가야지 자기장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아 근데 이게 자기장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압법도 법이다 해서 삼채 못하면 그냥 로비로 가서 죽어야 빨리 나오시죠 그냥 다음 타자 대기하시고 스캠을 위해서 로마에 왔으면 로마에 왔으면 아 이거는 제가 또 심판이다 보니까 이거는 나가도 됩니다 왜냐면 자기장도 없고 왜냐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판사님 예? 자 판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종부하다가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나가도 됩니다 로비로 나가도 됩니다 로비로 나가도 된다고요 승하 씨 지금 근데 뭘 이렇게 많이 만져 이거 많이 만지면 잘 되나 지금? 왜 이렇게 똥포멀 잡지? 아 아 혼자 다 게임 방 우리 다 게임 비제인다 혼자 어? 혼자 게임하는 척하고 우리 나머지 다 입만 떨고 있고 근데 이 와중에 진지하신 분 까오 잡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아 완전 실력 방송 실력 방송 저도 구경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될지 얼마나 잘하는지 다음번에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요 와 근데 나 진짜 방송하게 이렇게 표현한 적 진짜 처음이다 와 오디오 너무 잘 채워준다 아 근데 원래 오디오 괴물이야 와 진짜 너무 좋다 왜냐면 오늘 계속 연습 방송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오디오 다 채워주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표정 보면 너무 행복해 와 너무 좋아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와 너무 편해 진짜 봉준이 형님 그냥 뒤에서 여기 식탁 차려놓고 먹방하고 계세요 야 저희 누구 저희 누구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누구였으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누구였으면 될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게 차 타고 딱 바로 가야 돼 아 참 바람이 돼 차 뼈 또 났다고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이거 다리 건너야 돼 이거 왼쪽 다리 건너야 돼 네 건널 거예요 네 지금 어그로가 끌렸다는데 아 아니 아니요 이거는 그 뭐야 지금 지진 문자가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지진 문자 온 데는 어 그 안전한 데에 대피하시면 어 그게 딱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예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 문자 온 데는 바로 그냥 대피해야지 진짜로 어 맞아맞아 오오 이토바이 역시 여폰도 이토바이 역시 여폰도 이토바이 아 까오 있는 척하네 아니 계속 까오를 부르시는데 까오 컨셉이 두 명 겹치면 안 되거든 까오가 알고 두 명이면 이거 안 되죠 그래 이분은 거의 지금 존냐예요 하하하하하하 이 분은 아니 우선 아니 저기요 저는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까오 컨셉이 두 명인 게 있네 이거 색깔이 다 지쳐야 되는데 이러면은 야 일단은 타고 50까지 올라갔는데 와 근데 킬 진짜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어 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제스나이 잘 안 죽잖아 그리고 이거 이토바이 이토바이라서 이게 진짜 오프에 특화된 오토바이거든요 어 어 그리고 다리를 건너왔어 무혈로 그러니까 이거 집중해서 한번 봐야겠다 아니 근데 다 각자 개인하면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개인하면 계속 처음 보는 거 어제 봤다니까 어제 야 이분은 지금 30분 전에 처음 봤어 하하하하 오자마자 게임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토악질 나오고 잘하는 척이 너무 0킬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좀 보고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무슨 대리자마자 아 아 아 아 이러면 바로 죽으시던데 아까 아 전 오 오 저걸 봐? 아 이건 이건 가운받은 아 너무 빠르다 안 오나?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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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야죠 잡으러 가야죠 뭐하는 거예요 지금? 등산 간다 등산? 등산 왔어 광고함 왔어요 서클 바뀌면 간다고요 서클 바뀌면 와 아 진짜 서클이 바뀌어야 애들이 움직일 거 아니야 생각을 좀 하세요 김성태씨 생각을 좀 하고 게임을 하시라고요 아웃도어 입고 왔던데 지금 바로 여기 참 유명한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옷 입고 가세요 그냥 긍정산 바란스바 생각하고 했는데 이거 입고 존한다면 난 슬라씨 구출 못하는 거 알죠? 이거 입고 존한다면 큰일 나니까 가실 때 이거 입고 꼭 가세요 슬라씨 생각하고 했는데 0킬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즉사했기 때문에 아 이거 도합이죠 도합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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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인 하시겠어요? 아니 김해적단에 아 일코인으로 갈게요 오 에이쿠인 충분하네요 이 코인 충분해 아 일코인 충분해요 이거 아니죠 일코인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해 이거는 오래걸렀기 때문에 오래걸려 지금 전 바로 0킬 하고 바로 쓰겜 했는데 아 말같이 단속 어 저기 저기 밥 좀 시킬ㅈ요 아 밥 드릴까요? 그래서 등대가죠 등대 등대가서 이제 킬 먹는다는 생각으로 아 저기 그거 아닌가요? 족구형 맨날 있는데? 맞죠? 아 맞죠 치기봉진 됐어! 철구 아니야? 이킬님 깔 건데 이킬님 깔 건데 아니 이거 진짜 변수인데요 제스다님이 이킬 했어요? 이거봐 이거는 방구석 옆으로 틀려요 진짜 이거 껴야되나? 아 껴야되나? 탈모는데 이거 제스다님이 이킬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킬 밖에 못하셨어요? 근데 맞죠구 선수는 이거 하이바 진짜 아니 제스다님이 왜 이킬 밖에 못하셨어요? 이거 헬멧 써도 되나? 이거 머리 다 빠질텐데 아 조금 있으면 머리 빠질까? 머리 빠지는 김에 군대 가지고 쏴야지 쏴야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쏴야 됩니다 야야야 빗자루 들고 와라 께박아 흐른다 또 흘리네 흘리지 말라니까 머리 올리고 갈게요 오케이 탈모 인정할게요 아 그래? 오케이 와 좋으네 탈모 인정할게요 탈모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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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인데 이거 판사님 이거 너무 이걸로 할게요 오케이 1득으로 1득으로요? 1득으로 갈게요 1득으로 1득으로 네 탈모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득으로 갈게요 이거 혹시 네 이걸로 갈게요 오케이 1득으로 이거 혹시 앞뒤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거 나중에 많이 써야되 이거 많이 쓸텐데 정공균 나중에? 군대가 한 번 다 버려져 이거 깨지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따 벗을 때 앞뒤가 어디죠? 그 차에 끼어가지고 아니 이거 모자가 위험해 야 야 이거 조심해 니 머리 다 뽑혀 나온다 조심해야 된다 진짜로 나 머리 빠지는 김에 군대 가지 왜 그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저 이거 소리가 안나는데요? 어 소리 아직 안납니다 2번 눌러주시겠어요 2번 2번? 네 2번 누르면 됩니다 네 세팅 해주시구요 세팅 바로 들어야 돼요 야 일단은 와 제수 дан님이 2킬했어 어 되네요 나오세요 이거 채워야죠 이거 채워야죠 이거 채워야되요 나 채우고 하나요? 네 채우고요 맨 위에만 채우시면 됩니다 맨 위에만 채우는 게 어딨어? 맨 위에만 이거 제가 한번 입어봤기 때문에 네 맨 위에만 어 오케 크으으으으으읍 아니 근데 킴 해적다는 성태형 말고는 다 군대 안 가셨습니까? 전부 다 그래서 싹 바가지가 없어 애들이 어? 멘서 싹퉁바가지가 없어 애들이 저 꽁익이에요 꽁익이야? 네 꽁익이에요 탈모 때문에? 아니 근데 깨방이로 깨방이로 갔다 온 줄 알았는데 맏정훈이 팬이신가 보네 근데 잠시만요 최초로 학교인거 같은데요 와! 이건 진짜 학교다 소리 이거 사운드 여기서 환경설정에서 켜야돼 아 네 거구나 참고로 학교에서 엄청많이 죽었습니다 학교가 그리고 총을 못먹으면 변수가 너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과연 그는 엄청나게 될까요? 종룡이가 학창시절에 일진이었기 때문에 애들 다 패고다닐건데 일급진딴가요? 일급진딴? 왜 일진이라니? 제가 받았었는데 탈모는 언제부터 왔나요? 안 들리는데 게임소리 들리니까 아예 안 들린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깨박이형 학창시절에는 그부가 한 6명 7명밖에 없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급식으로 막 감져받은거 아니 뭐가 이렇게 찐득찐득 거리는거야 뭐 코물 묻혔어? 아 네 아닙니다 어 근데 진짜 많이 떨어졌어 오케이 학교니까 학교니까 어 이거 집중해야 돼 됐음 위에 총목 위에 총목 권총을 안 묻혀 아.. 옥상에서 해야죠 학교에서 안 잡는데 아.. 가방 버리는거야? 와 학교인데 가방을 안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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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어어어 똑같은 탈모인다고 가만히 서있네 똑같은 대머리를 이렇게 동족을 죽였는데 동족을? 이 동족사람 와.. 이거 캐릭터 맞추는 머리 아닌가요? 시가 지나면 맞추는 머리 될텐데 이제 오렌지 주스 한 갠 듣고 어 페미 안먹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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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신 좀 먹을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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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가방은 왜 자꾸 안생기신거에요? 학창시절.. 가방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직은 그러면서 왜 드시죠? 이건 먹어야지 지금 상황은 먹어야지 와.. 대박이다 아.. 아.. 이게 근데 게임 소리 들리니까 마일이 잘 안 들린다 옆에서 아직 들리게 들려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좋네요 이건 이거 일찜 이거 일찜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 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학교는 몇 명 잡아야 나갈 수 있죠? 학교도 똑같아요 3명? 3킬 3킬 사람이 안 떨어지면 졸업을 못하는건가요? 인펜 다운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학교 사람이 없어요 졸업을 못합니다 네 뭐고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인벤토리에 있는 탄띠는 장식인가요? 인벤토리에 장식이 있나요? 탄띠 있나요? 아 여기 깰 수 있군요 헬멧을 왜 안먹지 헬멧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포는 사람 파밍하면 됩니다 아니 무슨 개논리야 개논리야 아니 사람을 사람을 잡은대요 캐릭터 머리 생각하는거구나 샷건 두개 드시는데 리퍼인가요? 아니 마우스가 진짜 좋네 지구백 좋아 지구백 좋네 이거 이게 없는거 아니에요 빨리 이동할게요 아 있다니까 아니 학교 없어요 학교 있잖아요 사운드가 들리는데 안들려요 사운드 사운드 안들립니까 형님들? 확인해주세요 형님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운드가 아니라 사운드 그 애드사운드 귀를 여세요 귀를 근데 끝났는데? 벌써 엄석대야? 어 끝났나? 아 여기 네 이거 아 이건 없다 어차피 그리고 종욱이 같은 스타일은 차타고 계속 잡으러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저 차하고 할게요 어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3킬이잖아요 네 어차피 3킬이잖아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종욱씨 고등학교 졸업하셨나요 고등학교 졸업했음 전에 장안일인데 우와 우리 한국사회가 사기가 좋아 이런이런친구는 가둬놔야되는데 어! 저희 가둬놔야되는데 거기다 앞에 지금 부흥까지 떨어져요 지금 방금 눈빛괴하니꺼는 다녀 어 일단 의도나 치고 3킬 지금 일대까지 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지상이예요 지상님이 4킬했어요 깨박님 0킬하셨구요 됐어 됐어 콕콕 오 케찹 아까 한 마리 들어가지 않았어? 네 들어왔어요 왜 무단 침입을 하지? 빨리 나가주세요 확실히 화끈하게 들어간다 드러나는게 드러나는거 자체가 화끈하게 들어가네 아 여기 아니구나 1층에 있구나 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니 지금 아니 짭붉 이거 계단 소리 다 들렸을텐데 이거 아 아 아 이러면 재순아님 좀 자존심 상하겠는데 다 사킬했는데 아 똥좋다네 이거 일코인이죠 일코인 아 일코인 무슨소리세요 일코인이잖아 일코인 아 저는 진짜 비행기만 타다 진짜 맘말로 끝났어요 죄송한데 그 비행기에서 환경설정 만지다가 끝난거 아니에요 환경설정 만지다가 손 떨면서 이 사람을 위해 준비를 해주셨구나 네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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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치 뭐야 시치야? 사운드 있었어 여기 어 다른사람 잡았네 얘 밖으로 아 밖으로 나갔네 이 새끼 위에서 떨어져야지 위에서 떨어져야죠 빠르게 잡을거면 떨어져서 해야죠 바로가 있어? 몬스터벌 안 보나요 던지는거 있다며 여기도 있어요 오우볼놔 나와속 공수견도ría 오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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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났어 著 아 피겨로도 아닌거지만 와 이걸 아나? 와 근데 싸풀을 진짜 잘하신다 동대밖에 없죠 아무 모임 근데 쓰나님이 뒤에서 나이스를 엄청 크게 하시던데? 아 깜짝 놀랐는데 견제 견제 들어가네 견제 아 떡배라서 못 부딪히겠어 아니 떡배라서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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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가야지 가해보세요 끌어드릴게요 뭐하는거에요? 소변쌍 의미없는 총성이고 가야죠